뭐예요? 실례 좀 하겠습니다 은수 씨 없어요 박갈디 씨 나가요 나가라고 네 급히 전화를 말씀 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안 비서 휴대폰은 찾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았어? 난 그건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로지 씨 네 박강재 나간지 얼마나 됐는데 한 시간 좀 안 됐어 이미 형 집에 도착하고도 나왔을 거야 알았어 그리고 지금 정세로 집에 따님이 있습니다 뭐예요?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?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? 비겁하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내 딸 아이부터 데려와 주게 정세로 그는 언제 처리할 건가? 알겠습니다 같이 좀 가주셔야겠는데 이 짓 안 하고 살면 밥 못 먹고 살아요? 한태호 회장님 밑에서 열심히 한번 일해보기로 했나 봐요 뭐든지 시키는 건 다 하면서 일을 크게 만든 게 한영원 씨라는 거 모르겠어요? 당신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되면 그게 다 잘못된 건가요? 편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살면 가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할 거면 나한테도 깍듯해야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어디야? 동영상 파일 어딨냐 한영원 같이 있어? 동영상 어딨냐고 내가 한 말 너 돌아갈 수 없게 만들 거란 말 그냥 한 말한다 동영상 가지고 와라 한영원 바꿔 지금 같이 있지? 바꿔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당장 전화 바꿔! 바꿔줘!